자 오늘 이제 할게 신축년 운세 드디어 신축년 운세를 할 건데 아웃라인 그러니까 배경적인 얘기만 하고요 뭐 디테일한 일줄별 해석이라던가 그런 심도있게 들어가는 것들은 다음주나 다음주에 할 거예요 신축년 얘기를 하기 전에 경자년부터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실은 기해 경자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기해년부터 경자년까지 봐야 신축년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보면은 자 기해 기해의 중심은 수에 있습니다 수에 있고요 토국수우를 하는데 이 해수의 흐름 흐름이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기토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토가 해수의 흐름을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경자년은 경금이 수우를 만드는 거에 집중했다 금생수우라는 자수의 핵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신축년은 조금 다르네요 뭐가 다르냐면은 축중의 신금이 올라와 있어요 축중의 신금 그래서 이 경자년까지는 지지가 중심을 이루었어요 흐름에서 운이 근데 신축년은 천간이 이렇게 중심을 이루게 돼요 천간으로 올라온 신금이라는 글자가 주도하고 있다 자 이것부터가 이미 그 지난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지지로 돼 있는 것은 기해 경자년 같은 경우는 뭔가 결과로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에 오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의 관점이 아니라 좋다 안 좋다의 관점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해석을 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가 핵심이 되죠 근데 신축년은 달라요 축중의 신금이 천간으로 올라와서 신금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천간이 행사하고 있다는 소리의 힘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천간인 성패 중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은 비로소 된다 안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천간이 중심이냐 지지가 중심이냐를 보셔야 돼요 천간으로 올라올 때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그 세운을 해석할 때 신축년이니까 단순히 그냥 신축년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연운을 그 1년 하나 가지고 해석을 하겠어요 지난 과거의 데이터 과거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신축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과거지사까지 함께 첨가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신축년의 축은 4,U 축이라는 3합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신축년은 4년이라는 2013년 그리고 계사 그리고 정유라고 하는 2017년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멀리 보면 13년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까이 보면 2017년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7년도에 뭐를 했지? 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17년부터 20년까지 이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20년에는 17년에 해놨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17년에 잠깐 묻어뒀던 것을 다시 꺼낸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U라는 글자가 축에 저장돼요 저장된다고 해서 이걸 우리는 고지라고 표현을 하죠 축에 고지는요 유금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담겼던 것이 신금이라는 형태로 다시 올라왔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2017년도에 묻어뒀던 것들 그때 발생했던 사건들 그때 뭐 주식 투자를 해놓고 까먹었던 것들 땅 사놓고 뭐 묶여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21년도에 다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년의 가장 핵심은요 과거지사예요 과거지사 과거지사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다 연결되는 사건 사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이라는 글자가 묘지 또는 고지다 묶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데요 당연히 신축년이 아니라 다른 축년이었으면은 뭐 그런 말이 일정 부분 통용될 수도 있지만 신축년은 신금이 축중에서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영양경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더 큰 것은 토생금이 일어나고 있다 토가 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토의 힘은요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머무른다 계류된다 이걸 이제 우리 일상에 대입하면 고민한다 혹은 이제 딜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신금이 축을 잘 끌어내고 있어요 신금이 그래서 토생금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토생금이 일어날 때 우리가 월운에서 목화금수가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월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게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토생금이 달라지게 돼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오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할 건데 신축년의 토생금은 그동안 머물렀던 거 계류됐던 거 그리고 결과로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길게는 2017년부터 출발한 거고요 짧게는 2019년부터 이렇게 밝혀 해자축의 축이기도 하니까 보시면은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 기해년에서 해자축이라는 신축으로 왔기 때문에 기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에서 출발했고 2019년에서 출발됐던 것들이 마무리되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운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이라는 글자의 힘이에요 지지의 토는요 마무리하고요 정리하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9년부터 시작됐던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19죠 이게 19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9잖아요 자 그러면은 짧게는 이렇게 했던 게 충년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충미충이 되는 미월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사건으로는 뭐 당연히 코로나가 있겠죠 축은 정리한다는 소리에요 정리 어 진도 정리하는 거고요 진술충미라는 고지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지의 토는 정리하는 걸 뜻해요 그러면은 정리가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환절기에요 여름에 그 강렬한 화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가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운도 마찬가지에요 지지로 토가 올 때 하나의 마디가 생기고 정리되는 것처럼 연결이 돼요 축은 그 중에서도 금과 수를 정리하는 에너지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짧게는 그 정리가 되는 거고요 또 정유년을 떠올려 보자면은 그때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그때 선거를 하고 이제 뭐 시끌시끌 해왔는데 2021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축년의 테마는 정리가 되고요 다시 그 정리된 것을 꺼내는 형태에도 되고요 신축년은요 일단 경자년하고 비교해서 경금이 이렇게 신금으로 바뀌었어요 경금하고 신금의 가장 큰 차이는 신금은 개별화가 돼요 개별화가 되고요 얘는 개별이 아니라 전체가 전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년은 경자년에 비해서 조금 더 개인화 되겠구나 조금 더 개별화 되겠구나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축이라는 글자는요 습하죠? 습토예요 경자년의 자수가 조한 에너지의 수라면은 신축년의 축은 습해요 습하게 되면요 섞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축년의 습토 때문에 경자년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은 형태고요 내가 만약에 조한 사람이라면은 타인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나한테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해요 조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운이 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잘 안 됐다는 소리예요 멀어지게 되고 이기적인 걸 뛰게 되고요 신축년은 축이라는 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타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섞이는 게 가능해져요 습이 들어오니까 내가 변질되죠 우리가 음식을 상온에 놔둬도 습기가 있는 곳에 놔두면 음식이 변질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명예도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변질되어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가장 좋은 운 중에 하나가 또 신축년이 되겠네요 평소에는 고집이 세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도 신축년에는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 신축 1주로 한번 보자고요 1주로 신축 1주로 보게 되면은 자 지지의 토가 편인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편인의 생을 신금이 잘 끌어내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힐링이자 편인이라는 것 자체가 힐링 코드랑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내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개별화가 되고 힐링, 관심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한 해가 된다 이게 내년의 코드예요 코드 내년의 코드는요 각자 개인한테 맞춰진 힐링, 위로, 그리고 관심, 그리고 타인하고 섞이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외로운 사람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2021년에는 올해는 뭔가 외로워도 견딜 수 있고 외로워도 뭔가 방법이 없고 막 집에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내년에는 타인하고 섞이고요 밖으로 나가고요 나를 위로해주는 코드를 찾아가게 되고요 개개인에게 관심을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은식점을 하든 내가 뭘 하더라도 그런 코드에 맞춰야겠죠 자 그리고 축이라는 그 고지에서 나왔죠 옛날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왔던 거 그러다 보니까 복고가 유행을 할 거예요 옛날 거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복고 혹은 리메이크 옛날 것을 다시 꺼내서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리메이크가 다시 유행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신축년 전반적으로 깔려서 이렇게 갈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거나 강제적으로 이렇게 은둔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집에서 나갈 때가 됐다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섞여라 나랑 안 맞다고 이제 멀리하는 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사람 만나기 좋은 애죠 이런 연훈에 뭐 국가적으로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 출산율이 거의 바닥을 찍었잖아요 이런 출산율도 올릴 수 있게 좀 정보시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코드를 맞추면요 신축년은 아주 날개를 닿는 듯한 그런 운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신축년의 그 오행적 흐름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 글자들이 오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판단해서 이제 여러분들 사주를 해석하셔야 돼요 축이라는 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끌어들여요 끌어들인다 끌어들여서요 묶어버려요 묶는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의 물상은요 냉장고를 떠올리시면 돼요 동토니까 냉장고가 되겠죠 굉장히 온도가 낮은 이렇게 온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지게 되면요 움츠러들여요 우리가 그 겨울에 축월에 축의 계절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추워서 확 움츠러들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강력한 한기가 우리 몸을 묶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딱 추워가지고 움츠러들여서 손이 안 펴지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늘어지게 되죠 팔다리 다 벌리고 그게 오행의 에너지거든요 축이라는 글자는 확 끌어들여서 묶어요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진행이 되는 것도 한 번에 진행이 안 되고 진행되다가 강력하게 멈추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축이라는 글자 때문에 발생하는 오행들하고 연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여러분 그 경제 경제 얘기를 처음 먼저 해볼까요 어 모카토금 수가 있어요 수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이에요 자본 현금이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원천적인 돈이에요 자 수가 목으로 진행이 되면요 어딘가에 흘러 들어간다 흘러간다 투자된다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동 자산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수의 상태예요 창고에 보관되어서 그냥 돈으로 있어요 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요 뭐 은행이라던가 정부가 어디 투자한 데라던가 뭐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 있죠 가장 처음엔 은행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활용을 해요 그게 화의 상태예요 이거는 활용 이미 그리고 자산의 가치를 형성한 게 화예요 근데 이 화는요 필연적으로 거품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돈은요 화의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아 저기 뭐야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은행에 돈을 주면은 은행에서는 그거를 대출을 내줘요 그리고 대출받은 그 사람은 다시 은행에 저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은행에서 그 가진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을 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돈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곱하기 100배가 뻥튀기 돼서 시중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는 다 거품이 끼거든요 그게 화의 상태이고 근데 지금 운의 흐름을 보세요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구요 근데 이 축은 화를 급격하게 설계해요 급격하게 그냥 이렇게 화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고 폭발적으로 화를 확 설계해버려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품이 한 번에 다 꺼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나면 경제적인 충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축년에는 다 경제 위기가 왔어요 축년에는 다 개축년 73년 오일 쇼크 있었죠 그리고 85년 을축년에는 뭐가 있었지 그때도 오일 쇼크가 있었나요 정축년에는 IMF가 있었고요 기축년에는 저기 뭐야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고요 이제 신축년이 왔다구요 모든 축년에는 거품이 꺼지고요 돈이 원래 자본으로 회귀하려고 해요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고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가고요 나라에서 내년에는 세금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화를 설계하니까 걷어가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2018년도부터 경제는 계속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어려워집니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신축년이 가장 메가 히트급 충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축년에는 경제 위기가 와요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돈이 풀릴 때는 거품을 형성하고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저는 명략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축년의 장점은요 이제는 더 이상 갈등되거나 결정이 안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신축년은 결국에는 토생금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결정이 된다 계류되지 않는다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기 좋은 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싶다 뭐 집을 팔고 싶다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가지 정리할 것들이 있으면 신축년이 가장 큰 기회가 되요 이혼소송이 지금 2년째 진행중인데 아직도 소송중이에요 이러면 신축년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도 뭔가 한 템포 마무리가 되는 그런 운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자고요 어... 신축년의... 그러면은 신축년의 기본은 토생금이에요 토생금이 됐다는 것은 결과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수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년에 수가 있는 사람은 금생수까지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국면 또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수로 자 그래서 수가 발달한 사람은요 신축년이 뭐 남들은 위기라고 해도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금에서 수까지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동기부여되기에도 아주 좋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니까 남들은 신축년의 그 신금에서 머물러가지고 끝나가지고 아 이제 망했구나 라고 하는데 수까지 본 사람은요 망한 게 기회가 돼요 새로운 생각들을 한다고요 아 이거 망했으니까 저거 하기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년엔 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사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운이에요 그냥 토생금에서 머무르느냐 금이 수까지 연결돼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게 되고요 당연히 실질적인 진행은 이민년 정도의 진행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수가 없게 되면 그런 게 안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결정이 돼요 흥망성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가 없는 분들은 그게 굳이 수일간 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사주의 수가 발달해서 금생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뭐 토국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있는 토는 이미 이렇게 금으로 충분히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토국수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토생금 금생수로 연결이 돼요 그럼 내 사주의 수가 어떤 에너지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론 지지보단 천간의 수가 중심이 되겠죠 천간끼리 있어야 금생수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새로운 극면으로 전환하고 아주 긍정적이다 내년에 위기가 오더라도 새롭게 뒤집어내는 힘이 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축년이 목을 봤어요 목이 발달한 사람 목극토는 사실상 잘 안 됩니다 근데 금극목은 상당히 강하죠 목이 금극목이 되니까 목의 능력은 이를 벌리는 능력이에요 목의 에너지는 뛰쳐나가는 힘이라고 했어요 뛰쳐나가는 힘 자 우리가 직장에서 참다 참다가 못 참을 때 뛰쳐나가고 이직을 하려고 하죠 대부분은 참아요 참을 때까지 다 참아요 그리고 30년 40년을 참으면서 그렇게 직장을 다니는 분이 계신데 목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잘 발달하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참다가 탁 터진다고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고 뛰쳐나간다고요 그게 목의 에너지예요 그런 에너지 탁 튀어나가는 에너지가 목인데 신축년에는 그 목을 쓰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목극토도 안 되고 금극목만 되니까 자 그래서 목이 발달하는 사람은요 신축년에 새로운 일을 전개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목이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축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고요 이 신금에 의해서 조절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목이 있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신축년 입장에서도 보셔야 되는데 토생금을 하고 있는데 목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목이 자꾸 토생금을 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토를 자꾸 움직이니까 목극토 하려고 하니까 토생금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 목은 자 그러면은 목의 계절이 봄이잖아요 봄 그러면 신축년은 입묘진월 봄에 굉장히 시끄럽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신금이 축을 끌어들여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저 목 때문에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부의 대입을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 신금이 정부인 거예요 그러면은 봄에 정부에서 뭔가 추진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뭐 야당이 붙든다 야당이 뭐 방해한다 방해공작을 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봄에는 시끄럽겠구나 목의 계절인 봄에는 봄에는 이렇게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막히는 게 많겠구나 새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 내년에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국가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토생금을 하는데 목이 개입이 돼서 어 좀 시끄럽게 한다 토생금을 방해한다 신금이 토를 못 끌어내서 해결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신축년이 이번에 화를 볼 때 신축이 화를 만났습니다 어 화가요 토생금이 아 화생토가 일어나는데 축도 화생토를 잘하고 진도 화생토를 잘해요 자 근데 화를 진토는 서서히 끌어들여요 충격을 받지 않게 근데 축은 갑자기 확 끌어들인다고요 한여름에 냉기 같다고요 갑자기 한여름에 설이 내리는 것처럼 화를 끌어들여요 어 풍선을 불어서 냉장고에 나오면 엄청나게 쪼그라들거든요 그 정도로 급격하게 화를 설계하는 게 축토입니다 오죽하면은 오화랑 만나면 탕화라는 말이 붙겠어요 폭발한다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축년의 가장 핵심은요 화의 에너지가 무력화돼요 자 그럼 내 사주에서 화가 중요했던 사람들은 내년이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무력화하게 되는 게 굉장히 커요 자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요 여름에 일어나겠네요 여름 여름 자 그래서 신축년은 봄 여름이 가장 핵심이에요 봄에 목극토 때문에 그 토생금이 잘 안되는 거 그리고 화를 갑자기 확 설계해서 무력화되는 거 화가 만약에 내 사주에서 재성이다 돈이다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신축이 어떤 글자로 존재하는지를 봐야겠죠 소모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내가 화의 형태로 뭘 쓰고 있었다 만약에 관이 화예요 관이 그러면 화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승진해서 밀린다던가 좌천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팔자의 화가 굉장히 긴요하게 잘 사용되고 있던 사람이라면 신축년이 위기가 됩니다 자영업자인데 화가 강했다 휘청할 수 있어요 거의 망하거나 휘청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나 화 있는데 어떡하지 이럴 게 아니라요 화를 구원할 수 있는 목이 발달했으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화가 설계되는 것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목이 있으면은 대출이 나온다던가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목의 안전장치 그러면은 화가 무력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목생화가 잘 되고 있으면은 내년은 화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사건 사고를 크게 달고 오고요 목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자가 있습니다 화극금은 잘 안 되고요 화생토가 급격하게 일어난 거고요 제가 이제 뭐 돈으로 예를 들었지만은 다른 쪽으로 표현하자면요 화는 금한테는 과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들쑤시게 돼요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에 과거지사가 가장 크게 떠오를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옛날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옛날에 말했던 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시 불거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사주에 화가 있는데 화가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화가 또는 왕하다 이러면은 옛날에 했던 것들이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혹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들쑤시게 된다 내 팔자를 그런 것들이 사건 사고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옛날 얘기 뭐 할 게 없어요 만약에 화가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뭐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러면 다시 그 문제가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목이 있으면은 해결책이고요 화가 있으면은 과거에 있던 문제들이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화가 있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겪는 운이에요 화가 있는 사람들이 저 또한 화가 강해서요 저 또한 화가 강해서요 도대체 옛날에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고민 중입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겪는다는 과거 문제 그런 게 내년에 올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금이 신축년의 금이에요 어 금은 뭐 둘 다 금이니까요 얘는 경쟁으로 연결이 돼요 금이 두 개잖아요 일간이 아니라도 사주에 금이 있으면은 일간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경쟁 코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 축토를 신금도 설기를 하고요 금도 설기를 하죠 서로 설기 인성을 인성을 설계하려고 생기는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외부 경쟁이 아니라 내부 경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원이다 이러면은 회사 내에서 우리 팀하고 다른 팀하고 실적 경쟁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깁니다 서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금한테는 신축년이 긍정적이다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형태다 토생금을 서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금수가 발달한 사람이 신축년이 괜찮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신축년 운세는 다음 주부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아웃라인을 얘기하는 거라서 오행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라서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금이 발달한 사람이다 그럼 내년에 공부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경쟁하면서 하니까 다른 때보다 좀 더 오래 앉아있게 되고 이해도 더 잘 되고 성적 상승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래서 금한테는 좋은 운입니다 만약에 사주의 토가 발달했다 신축의 토 발달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이미 신금이 토생금을 하고 있는데 토생금은요 토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시간 낭비 낭비라고 할게요 그냥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좀 이렇게 시간을 끄는 형태가 토이고 그 생금을 했다는 걸 그렇게 하다가 결정했다는 소리거든요 결정했다 토가 개입되면 더 머뭇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내년에 토가가 강한 사람들은요 상황이 방치돼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복지정책이 나만 비껴갔다던가 나는 출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혜택이 주어지는 게 없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옛날로 몇 달 전으로 따지자면은 코로나 지원금 나오는데 그거 나 못 받는다던가 어디에 뭐 민원 넣으러 가는데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있다던가 이런 게 토가 발달하는 사람들의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다 해결돼요 결정되고 언제 되냐면은 금이 강해지면 되잖아요 토가 강한 만큼 금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건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 가을에 신유술월이잖아요 금이 오는 자 그래서 내년의 핵심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목화가 주도하는 상반기에는 토생금 되는 거에 대한 걸림 시끄러움, 방해 뭐 정치공작 별의별게 다 일어나고요 신유술이라는 금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결정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형태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가을이나 되어야지 시장이 안정될 만한 기미가 보이겠구나 지금 정책 발표한 것들 있죠 뭐 부동산 산법부터 해가지고 임대차 보호법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시장의 자리를 잡는 시점은 내년 가을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가격이 널뛰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오는 가을이 넘어가야 안정이 되고요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 사고도 가을이 되어야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고 안정이 돼요 꼭 사주에 목화가 없더라도 그 계절에서 목화가 오잖아요 신축년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건 사고는 대부분 지지가 충이 되는 미월 충미충이 되는 미월에 이렇게 에너지가 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종식을 7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7월달에 종식이 안되더라도 신축년에는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라이브 방송 했던 걸 보니까 2월달에 인월에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10월달 정도에 백신이 나올 거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백신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종식은 이제 이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월 근데 그 충격은 거기까지 갈 때까지 경제적 충격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체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는 사실 거품이 끼다가 거품이 꺼지다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꺼질 만한 기미는 전부터 보이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언제 체감하느냐의 문제예요 언제 체감하느냐 내년인 거예요 체감하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뭔가 사업을 정리를 하려고 한다던가 내가 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몇 개 털어내야 된다던가 이런 정리와 관련된 이벤트가 내년에 주이고요 내년에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이민년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전개하고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천간의 토는요 뭔가 정리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무기토는 그냥 계류하는 에너지고요 지지의 토가 올 때는 항상 정리가 일어납니다 충년 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 갑진년이 있겠죠 진련에도 또 정리가 돼요 마디라고 보시면 돼요 마디 손가락 마디 마디가 있어야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손가락이 마디가 없으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으면 마디 이 마디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꺾을 수 있잖아요 항상 지지토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전환하는 힘이 생기고 정리하는 힘이 생기고 전달하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축년은 금과 수의 정리다 금수가 정리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